사람들 모두 한 곳을 보고 있는데요. 카메라 세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주인공. 여행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바다사자였습니다. 실베이 해변은 호주 바다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곳인데요. 약 천여마리의 바다사자가 살고 있답니다. 귀엽다. 인절미가 보호하는 것 같아요. 귀엽다. 귀엽다. 귀여움이 가득한 바다사자. 그냥 가면 섭섭하겠죠? 처녀의 자연을 간직한 캥거루 아일랜드. 마음속까지 힐링되는 기분인데요. 최고입니다. 캥거루 아일랜드 여러분. 대자연과 함께하니 스트레스가 확 사라집니다. 18세기부터 유럽인들이 이주하면서 다양한 민족이 살기 시작한 호주. 세상의 모든 맛이 호주에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음식 문화를 자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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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먹기 위해 왔어요. 무엇을 도와줄까요? 오, 저는 좋은 치킨 파미가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게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이미 식당 안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애들레이드의 국민 음식으로 불린다는 치킨 파르미잖아. 기대가 되는데요. 드디어 납시였습니다. 치킨 파르미잖아. 어? 언뜻 보기엔 우리나라 돈가스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두꺼운 닭가슴살을 주로 사용해 빵가루를 무쳐 튀긴 다음에 소스를 올려줍니다. 그런데 이 음식에는 특별한 역사가 담겨져 있답니다. 이민자들의 진한 향수와 정서가 담겨져 있는 애들레이드의 치킨 파르미잖아. 잘 먹겠습니다. 거친 바삭, 속은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한답니다. 아, 보는 것만으로도 훈침이 도는데요. 자,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이 음식을 즐기고 싶습니다. 아주 토마토하고 치즈하고 살아 먹는 모습만 봐도 알 것 같네요. 호주는 세계적인 육류 생산국답게 다양한 육류 음식들이 발달되어 있죠. 어, 고맙습니다. 가곰수의 러시아 고맙습니다.